탐진치의 기본값 탐진치의 기본값, 우리 육바람이래, 양심의 기본값 두 개가 다 작동하면서 콜라보를 이뤄야 사람이에요 이뤄야 사람인데 기본값이란 건 본성입니다 두 가지 본성입니다 불교는 탐진치의 본성, 범부의 본성과 열애의 본성 중생의 성품과 부처의 성품을 구분하죠 두 가지 기본값이죠 기독교는 혈육의 자녀죠 혈육의 본성, 이 기본값을 육체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육체의 기본값 이건 성령의 본성이죠 성령의 기본값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성령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성령을 따를 거냐, 육체를 따를 거냐 이 소리가요 기본값 두 개 중에 뭘 따를 거냐 기본값 두 개 중에 뭘 따를 거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유교 선비들은 뭐라 그래요? 혈육이랑 거의 똑같아요 기, 질 이 질이 혈육이거든요 혈육의 본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해요 기질의 성 그러면 성령의 이 본성을 뭐라 그래요? 조선 선비들은 500년간 천명지성이라고 불렀어요 천명의 성은 뭐예요? 이네이지요 육바람이랑 똑같죠 이네이지 기질의 성은요 희노애락 탐진치랑 똑같죠 두 가지 기본값 중에 뭘 택할까요? 그러니까 참나각성을 안 하면요 기독교식으로는요 지금 성령과의 합일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과 합일이 믿음입니다 믿음 상태가 아니면 기본값이 안 바뀌어요 믿음이라는 건 성령과 합일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기본값이 안 바뀌어요 유교식으로는요 믿음 대신 뭐라 그래요? 경 경건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기본값이 작동이 안 돼요 경이 아니면 접속이 안 돼요 500년간 선배들이 경, 경 하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경이 결국 정신 차린다는 거고요 믿음은 정신 차려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요 불교는 이게 정의 쌍수 깨달음이죠 도노 도노의 깨달음 상태가 아니면 선정에 기반한 깨달음이 아니면 기본값이 안 바뀌어요 도노 하려면 선정이 들어야죠 선정 플러스 지혜가 도노인데요 선정에 들어야죠 기본적으로 믿음 상태 선정 상태 경 경건한 상태 이때 기본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바뀌면 본성이 바뀌어요 본성이 바뀌고 노버가 바뀌어요 기호가 바뀌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던 게 바뀌어버려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건 기호가 바뀐 거예요 기호식품 그러죠 기호가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기는 게 바뀌어요 탐진치 때는 자기의 성공이 탐났는데 똑같은 탐진치인데 육바람의 기본값을 깔려버리면 뭘 탐내냐면요 모두의 행복을 탐내요 모두의 성공을 탐내고 모두의 행복이 안 이뤄지면 화가 나요 탐진치라면 탐진치예요 나름 이것도 양심도 같은 원리인데 이 탐진치는요 기준이 기본값이 나의 행복에 있거든요 모두의 행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본성이 바뀐 거고 기호가 바뀐 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로 바뀌어버려요 나만 좋은 게 기준이었다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그대로 뭐냐면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대하적인 본성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소화적인 본성에서 소화가 애고면 대하가 양심이고 참나고 한 거예요 성령이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기호 본성이 바뀌고 기호가 바뀌어요 탐진치로 양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진치로 양심을 한다는 거를요 이게 예수님부터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자님 부처님 다 안 된다고 바람일을 탐진치의 본성으로 한다고? 안 돼요 그거는 보시라고 하고 자선이라고 하고 금식이라고 하지 바람일이라고는 안 해요 바람일은요 저세상 거예요 저세상 보시 저세상 금욕이 돼야 돼요 저세상 금식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절제를 하더라도 절제 바람일이 되려면요 기본값이 바뀌어야 돼요 즉 내 성공만 추구하는 탐진치를 가지고 억지로 육바람일을 하고 있으면 바람일이라고 안 하고 보시를 하네 억지로 인욕을 하네 억지로 지게를 하네 억지로 선정을 하고 있니지 네가 좋아서 하는 선정 아니잖아 그래서 도마보금에 보면 저 자선 금식 이런 거 좋아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뻥치지 마 그래요 뻥치지 마 기본값이 그대로인데 그럼 기본값을 바꿔야죠 먼저 바람일을 하려면 기본값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참나 접속이 먼저예요 참나 접속을 해야 기본값이 바뀌면서 기호가 바뀌어서 바람일이 신바람나게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 바람일을 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를 진정 원해서 해야 보시바람일 진정 인욕을 원해서 해야 인욕바람일 진정 원해서 해야 정진바람일이고 선정바람일 신바람일이 나와야 돼요 신바람 만나는 우거지상으로 선행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뻥치지 마 네가 가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건 바람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바람일을 설명 잘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바람일이다 그럼 기본값이 바뀐 거예요 네 탐진치가 하는 짓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다 아는 자선이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자선을 해라 기본값이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바람일이 된다 바람일은요 궁극의 완성의 청정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분들도 바람일을 좀 알아주세요 용어를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바람일이에요 왼손이 하는 짓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성령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마음으로 하는 자선은 자선 바람일이에요 성령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 바람일이 돼요 성령의 마음으로 하는 금식은 금식 바람일이 돼요 그게 그대로 육바람일 중에 지게 바람일이고요 금식 바람일 지게 바람일이고 그렇죠 자선은 보시 바람일이고 기도는 선정 바람일이에요 그냥 다 통해요 기본값이 바뀌었으니까 다 통해요 기본값 바뀌면 혈육의 본성 탐진치의 본성 범부의 본성 기질의 본성 다 똑같아요 중생성입니다 육바람일의 본성 천명의 본성 이니에즈의 본성 성령의 본성 다 똑같아요 다 양심하라는 거 양심이 신나서 하면 기본값이 바뀐 거고요 양심을요 억지로 계산 때리면서 나조차고 하면 그거는 기본값이 범부의 기본값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리세파의 행위지 천국갈 행위가 못됩니다 아멘 성령의 본성 Mun le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